한중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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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직분자 임명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1월에 한 번 하고 7월 첫 주에 한 번 하죠. 다른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는 이동이 심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기 어려운 그런 만기가 되면 중국도 돌아가셔야 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1년에 두 번 임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직분 받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몸들여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주님 연락하실 줄 믿고요. 또한 여러 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불효 막심한 방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어느 정도로 불효 막심할까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의 절반을 받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지 나눠주는 것이 유산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부모 대신 입장에서 어떨까요? 마음이. 유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풍습을 조사를 했습니다. 모로코에서 인도까지 터키에서 수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중심으로 그 주변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을 자녀가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꺼내었다가는 두들겨 맞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이래요. 유산은 돌아가셔야지 나눠주는 건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아버지 빨리 죽어주시오.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빨리 죽어주시오. 이런 느낌을 주거나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처참하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에게 말없이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참 쓸쓸했겠죠. 그런데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받은 아들이 그래서 그 명의가 아들에게 넘어가도 사실은 그 재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아버지가 관리할 수 있대요. 아버지가 쓸 수가 있대요. 그것이 그 지방 풍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그 아버지 앞에 놔두지 않고 그걸 팔아버렸어요. 몽땅 팔아가지고 자기 손에 넣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을 떠났어요. 집을 나갔는데 그냥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아주 먼 곳으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앞에 받은 그 돈 한 푼도 아버지 못 건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내 거야. 그러면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랑하고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배신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내가 이제는 떠날 거야. 이제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어. 나를 동생이라 부르지도 마시오. 온 가족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보내는 자녀를 보내는 어버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손바닥 안에 우리를 두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영적인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있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나님 잠깐만 뒤에 계세요. 내가 지금 바빠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내가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더 열심히 벌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중국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내가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한 적은 없는지요. 때로는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나 내가 이 정도로 다른 일을 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아침마다 눈에 아른거리는 가족들 떼놓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은 것이 교회인데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정성으로 가족한테 잘하고 이 힘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었으면 지금쯤 남들보다 더욱 괜찮았을 때 원망하면서 이제는 그만 봉사해야겠다.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직분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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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혼자 여유롭게 살아본 적은 없었는지요.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한국에서 혼자 있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하나 둘 나오면 바빠져요. 가족 나오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머리 조아래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가족들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아침마다 밥 챙겨줘야 되고 얼굴 보고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양식을 장만해줘야 되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멀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짝을 만났습니다.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줬으면 원래는 주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배우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음 합해서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러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남자는 내가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까 주일날 하루 더 일해야지. 그래서 빨리빨리 기반 잡아야지.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예배에서 멀어집니다. 여자분은 내가 오랜만에 사랑하는 배우자 만났으니까 따뜻한 밥 한 끼 했으고 일주일에 하루 보는데 내가 교회 가서 자리를 비우면 어떡하는가? 같이 교회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이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며 그동안 맡고 있었던 직분까지도 힘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바쁘거든요. 남편 수발하랴. 가정 꾸려 가야지. 제가 바쁘거든요. 제가 이 직분은 못합니다. 힘들어요. 아주 가차없이 내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적은 없는지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세상으로 나갔던 탕자가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피반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돈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용비로 섰습니다.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도박하고 정말 세상에 취해서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지요. 세상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손에 남아나지 않고요. 이제는 여기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군피배졌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일하는 건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한 끼 한 끼가 걱정이 되고 배가 고팠어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나 한 끼 먹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번 먹고 살까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붙여산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아들의 둘째가 신분이 누굽니까? 큰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런 부잣집 아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 붙어 사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집의 노예가 되나? 돼지를 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돼지는 굉장히 천한 것으로 생각해서 비천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돌이켜보지 않는 그런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 집에 붙어 살았고 그리고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돼지가 먹는 밥이 뭐냐면 주엄 열매예요. 주엄 열매는 여러분들 콩 같은 거 있죠? 그런데 굉장히 큰 콩이더라고요. 봤더니 그걸 돼지가 먹는데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밥조차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려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는 바닥을 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부잔데 그 집에 있는 품꾼까지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그런 아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 나와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엄 열매를 먹다가 들켜 손 나고 그것조차 마음대로 못 먹는 그런 노예의 비천한 신세가 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땅바닥을 치며 회개하며 울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더 잘 살지 알았습니다. 주일날 하루 더 일하면 더 잘 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난 생활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체험해 보셨죠? 우리 주님 떠나서 살다가 어떤 이들은 물질로 바닥을 치게 되고 바닥을 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내 손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바닥을 치면서 애통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로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치면서 눈물 뿌려 한탄할 때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는 사람조차 없지만 이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치며 절망할 때야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가 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 당신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을 떠난 둘째인데 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잖아요. 노란 손수근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이 이야기에. 여름이었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해변가로 버스를 타고 아주 휴가를 떠납니다. 거기는 청년 남녀가 있고요.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즐겁습니다. 이제는 바닷가에 가서 즐길 휴가를 생각하면서 매우 명량하게 즐겁게 버스 안에서 유쾌하게 있는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만이 약간 나이 들고 늙고 허숙한 남자분이 아주 초췌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은 굉장히 즐겁고 명랑한데 굉장히 근심에 잠겨가지고 남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깔아져서 있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가니까 휴게소에 세워지고 이런 얘기할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디를 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는 이제 4년 전에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서 추록이 되어서 나왔어요. 추록한 참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부인과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3년 반 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전화를 편지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들에게는 사정을 알리지를 않고 나는 당분간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지 마시오. 당신 재혼해도 줬어. 그러면서 가족과 단절을 했습니다. 이 가족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버린 것이요. 자녀는 아버지가 나를 버렸잖아요. 집에 안 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3년 반이 지났고 이제 추록하게 될 때 이분이 다시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 고향으로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이죠. 난 당신을 떠나겠다고 편지를 했는데 이제 갈 곳이 집밖에 없으니까 편지를 하면서 당신이 만약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준다면 그 표시로 우리 집 앞에 보이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시오. 만약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냥 그 길로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겠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을 들은 모든 그 승객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해지죠. 이제 버스가 그 동네 어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0km 남았고 5km 남았고 이제 이 골목만 이렇게 돌면 모서리만 돌면 그 사람이 사는 집 앞을 지나갑니다. 이제 그 버스가 모서리를 돌았습니다. 드디어 그 참나무가 보입니다. 여기 버스에 있던 모든 승객들은 이분은 쳐다보질 못하고 괜히 먼 사람만, 사진만 바라보고 초조해하고 있는데 그 승객들은 모두 그 창 밖을 봤더니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데 수백 개가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만 달아놓으면 못 보고 지나갈까 봐서 수백 개를 다 달아 놓은 거예요. 이 가족들은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나를 버렸다 남편이 나를 버렸다 생각했지만 다시 온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그 수백 개 걸려있는 노란 손수건의 의미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기다려요. 이런 의미죠.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온 곳에 노란 손수건을 다 달아 놨습니다. 이렇게 바깥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돌아갈 곳은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집이었습니다. 집 낳은 당자, 둘째 아들도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점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됐을 때 생각나는 것은 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가서 이제 아들이라는 자격이 아니라도 그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취직을 해도 나는 여기보다 낫겠다.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나를 자식으로 안 받아도 좋소. 나를 품꾼으로 생각, 일꾼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17절 이하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크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뒤에는 잔치를 또 하죠.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 아주 그냥 잃었던 아들 찾는다고 굉장하죠. 이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시오 하던 아들을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놈의 자식 하고 한마디는 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한마디도 그런 말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환영하며 용서해 주죠. 다 용서합니다. 앞에 왔다는 거 하나로 아버지 앞에 얼굴 보여준다는 거 하나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고 잃었던 아들 다시 만나는 이 감격이 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뭐 한 번도 나는 예배를 걸은 적 없어. 나 신앙생활 잘했어.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구석에는 탕자가 수백 명이 들어 있습니다. 수천 번도 더 나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탕자로 살아온 경험 있으시죠? 비록 집은 안 나갔지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나 세상에 더 썼어. 하나님 나 예배 귀찮아요. 나 직분 귀찮아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것 다 내려놓고 도망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탕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탕자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당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로 이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아버지,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품기를 원합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용서해주고 이제는 내가 품어주고 이제는 내가 용납하는 그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 심령 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속상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모함한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나 억울한 거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끌어안고 품어가는 우리가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 하반기 직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직분자 되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은 난가에 관심 두지 마시고 이제는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직분자로 임명받을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죄를 따지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평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도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집사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교구장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허물을 끌어안으시며 용서하며 용납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속 좁은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탕자였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할 때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다른 사람의 탕자와 같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죄를 더 많이 지었는가 따지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돌아보시고 이런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어가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취하여 탕자로 살아가는 우리 중국 국민들, 중국 동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잔치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제하는 우리가 탕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물 있는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가는 우리 한중사랑교의 직분자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를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탕자였는데 그죠?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주변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 나아가고 교구 식구를 품어가고 우리의 가족을 품어가고 우리의 동창을 품어가는 우리의 동포를 품어가고 우리의 중국 국민들을 품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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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